반갑습니다. 닥터킹입니다. 이번 시간 종목 상담 여러분들과 궁금한 종목 같이 한번 챙겨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X 하우시스 전일 14%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어떤 포인트에서 매수 한번 해보면 좋을까 질문 주셨는데요. 뉴스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LX 하우시스 이전에 근무했던 대표이사를 다시 10년 만에 복귀시킨 이후에 국내 시장에서 주택시장이 지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해외시장의 매출 증가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면서 상당히 실적이 양호하게 영업이익과 실적이 나온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추세적으로 보시다시피 하락하던 추세 상당히 큰 폭의 하락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주택시장이 상당히 건설사들이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고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큰 폭의 하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단기간적으로만 봐도요. 이건 너무 길게 지금 놔둬서 그런 건데 자 여기 2021년을 고점을 치고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여기를 이제 추세를 턴어라운드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아 이것이 닥터케이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턴어라운드는 그냥 아무 회사나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없으면 턴어라운드 할 수 없습니다. 자 바닥은 탄탄하게 다져놨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관심 가져볼 타이밍은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조금 전 뉴스를 봤다시피 대표이사를 다시 교체를 하면서 국내 침체되어 있던 주택시장 말고 해외로 진출하겠다라는 그 보석이 통하고 있다. 자 그게 시장에서는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아 중요 지지저항 라인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지지저항 라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뭐 꺼볼 수 있겠는데요. 자 좀 더 좁혀놓고 보자면 지금 여기 구간 정도만 보면 단기 박수권으로 볼 수 있죠. 여기 딱 박수권 상단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강력한 장대양본과 거래량 초강력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파하고 있으니까 매우 좋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한번 더 치우고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내일 쫓아간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그죠? 지금 단기간 극등을 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눌림목 구간 이렇게 240일 다 돌려냈기 때문에 모든 입행선 다 돌려냈기 때문에 한번 더 치우고 갈 때는 좀 관망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밀릴 때 조정을 스무스하게 여기 정도 이렇게 조정받으면 큰 무리 없겠다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조정 이후에는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데 여기에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서 여기에서 무너졌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나오면 좋지 않고요. 여기 조정을 스무스하게 받는 동안에 여기 입행선이 이렇게 다 올라옵니다. 그럼 모든 입행선이 다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된 시점 여기 구간에서 양봉이 딱 시현된다. 그죠? 그러면 매수를 가담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예를 이 종목이 그대로 보여주네요. 여기에서 딱 설명해 드리면 돼요. 자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고 조정을 이렇게 적당히 받았고 여기 구간에서 이렇게 양봉 쓸 때 매수해 주고 한 번에 다 사기는 힘들겠죠. 여기 밑에 눌림목 구간으로 반등했던 구간을 깨지 않는다면 조금 더 조정받을 때 분할로 더 추가 매수 가능하다 이거죠. 자 이렇게 또 며칠 조정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양봉 썼을 때 또 좀 추가 또 여기서 반등할 때 또 좀 추가 이런 식으로 가능했는데 결론적으로 여기에서는 실패죠. 그죠? 밑으로 확 찾아버렸으니까 여기 저점이 무너지면 물량을 줄이고 다음 기회를 또 노력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에서는 스무스하게 조정받고 37,500원 이 병선 조금 더 내려올 거니까 37,500원에서 36,000원 사이 정도로 주가가 적당히 조정을 받을 때 그때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슬슬 사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고 여기 구간 여기 구간은 탄탄하니까 아마 무너뜨리기보다는 지지할 가능성 높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처진다더라도 여기는 탄탄한 지지를 알 것 같으니까 만약 여기가 무너지면요 손절해야 되겠죠. 여기는 이렇게 강하게 돌파했을 때 개별 악재만 없으면 여기 구간 36,000원 구간 정도는 지켜낼 것 같다. 그럼 36,000원에서 37,000원 사이에서 적당히 분할 매집해 들어가면 큰 무리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첫 번째 목표치는 여기 4만원대가 여기 정고점이기도 하니까 한 번 더 치우고 간다면 또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조정받는다면 여기 정고점 라인 4만원대 목표로 가져가면 될 것 같다. 단기 목표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풍산 풍산도 눌림목 구간 왔으니 20일 지지 구간 왔으니 한 번 지금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강한 상승 이후에 시장이 조정받으니까 같이 조정받았는데 20일 인근에서는 반등의 초심을 자꾸 보이고 있죠.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을 보면요 다 21일 인근 오면 다 반등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전에 LG 하우시스 나왔으니까 최근에 건설기계 쪽 괜찮은데요. 보면 상승 이후에 HD 현대 인프라 코아도 21일 인근 나오니까 다시 반등하죠. 그 다음에 두산바켓 두산바켓도 21일 인근 오면 어느정도 반등해 조정받더라도 여기도 21일 인근 따고니까 반등 강하게 하죠. 그죠? 자 현대 건설기계도 올라타고 조정 그죠? 60일 20일 여기 겹쳐있죠. 조정받고 난 이유이 어떻습니까? 강하게 나르죠. 그러니까 닥터케인은 오히려 상승 초반보다는요 상승 초반은 좀 올랐기 때문에 향기 조정에 대한 눌림목에 대한 부담감이 있거든요. 더 좋아하는 것은 이 눌림목 구간을 더 좋아합니다. 그죠?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단기 차익 매물도 조금 소화해내고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눌림목 구간을 더 선호하는데요. 저기만 노려도 별 무리 없어요. 그죠? 지금 눌림목 구간에 왔습니다. 그때 수급을 보니까 기관 외국인 수급 양호입니다. 뭐 케빈님도 그죠? 어 실력이 어느정도 되는 분이고 그죠? 종목을 뽑아내는 거 봐도 벌써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기관 외국은 쌍거리 막 들어오고 최근에는 한쪽에서 좀 판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죠? 막 들어올 때는 올라가고 강하게 그죠? 한쪽이 좀 팔고 있으니 강하게 못 가고 시장도 안 좋으니까 조정 좀 받고 이제 올려오는 휘장이고 그 다음 만약에 상승을 딱 하는 양봉이 나온다면 20일 깨지면요 조금 강한 상승세 무너지겠습니다만 분할 매수 접근하면 큰 무리 없을 거예요. 여기서 한 번 사고 이 평소는 올라오거든요. 여기 정고점대 4만원 3만9천원 정도 정고점대 여기 한 번 사고 좀 쳐진다면 여기에서 한 번 더 사고 하면 단가가 적당히 조절되잖아요. 그러면 반등하면 손실보다는 수익날 가능성 높으니까요. 그렇게 분할 매수 접근하는 거 크게 무리 없는데요. 기본은 시장이 양호하고 기관외국인 수급이 양호하다는 전제를 좀 깔아야 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큰 무리 없을 것 같다. 20일에서 강한 반등 나오는 모습 보이면 같이 쫓아서 첫 번째 매수 가담해도 큰 무리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종목 현대로템 질문 주셨는데요. 자 현대로템도 닥터케이가 관심있게 아까 봤는데요. 자 여기 부위가 최적의 포인트겠죠. 단기적으로 조정받았던 구간 다시 상승 전환하면서 돌려내는 이런 시점들이 다 눌리목 구간이겠죠. 상승 확인했고 전환 늘려주는 이 구간이 포인트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하고 풀린 거 있나요? 풀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잣대를 대기 때문에 올라탔고 눌려주는 이 포인트 정말 잘 노려보시기를 여러분들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자 앞전에 주식 잘하는 법 1회 2회가 상승초입에 매수하라 그다음에 상승초입에 매수 못했다면 눌리목에서 매수하라 이게 닥터케이에 주식 매매의 가장 가장 첫 번째 두 번째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닥터케이가 상당히 여러분들께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대로템 잘 매매를 해서 일단 차익시준 좀 했다. 단가가 32,800원이다. 이야 앞에 사고팔고 잘했다며 그런데 다시 들어갔다 이 말이지 여기에 다시 들어갔다는 거는 별로 잘했다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이격이 크잖아. 아래꼬리 단다고 아래꼬리 단다고 여기 정거점 돌파 지점이라고 그렇게 보기에는 여기 이격이 너무 커요. 물론 반등할 수도 있겠죠. 주가라는 게 반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확률상 보면 하락할 확률이 더 높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더 기다렸어야 되는 거지. 이평선 20일 정도 올 때까지 아까 풍산처럼 20일 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죠. 그렇죠? 지금은 너무 너무 공중에 붕떤 시점에서 샀다. 추가 반등도 확률이 전혀 없지는 않으나 왜? 외국인이 뭐 쓸어담고 있고 있지만 기간이 패대기 좀 쉬잖아요. 그렇죠? 여기 기간이 패대기 치면서 좀 빠지는 거잖아. 지금 수급상황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매스포인터 좀 빨랐다. 여기까지는 올지 안 올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여기 한 3만 3만 1천원권 정태겠죠. 여기 정도까지는 좀 조정받으면서 이평선이 이렇게 쭉 올라온 시점에서 반등할 때 매수에 좀 가담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전에 수익을 잘 내고 들어왔다 나갔다 뭐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최종 단가 올려준 걸 보니까 여기 단가 올려줬으니까 조금 너무 높은 가격에 사지 않았나. 단가 제대로 올려준 거 맞아요? 여기서 안 샀을 것 같은데 3만 2천 8백원입니다. 현대로템 절반 넘게 팔았고 3분의 1 정도 있는데 먹은 것 좀 있다고 과감하게 들어간 모양이네요. 챙길 것 좀 챙겼고 자 암만 과감해도 여기는 들어갈 자리 아니다. 여기 댓글에 그렇게 적어놨네요. 오히려 그냥 가만 보고 있다가 더 쳐지면 가지고 있는가 더 줄이고 20일과 2개월 더 좁혔을 때 챙겨 먹은 거 반등시 추가 매수 전략이 더 좋았다. 만약에 좀 더 쳐지면 조금 더 줄이든 아니면 어차피 많이 챙기고 일부만 남은 거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21인근에서 추가 매수해서 마지막 남은 물량도 반등시에 좀 챙기고 나오는 전략 써보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앞에 먹은 거 있으니까 조금 본인이 타이트하게 매매하면서 쳐질 때 손절 내지는 조금 쳐지는 거 감안하고 다시 추가로 매수해서 적절히 빠져나오는 거 크게 무리 없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요 방송 시청하시기 용이합니다.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터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